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에 재학 중인 17학번 정서연입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시작하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저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 항상 목표를 설정하려고 노력합니다. 며칠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운동선수가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운동장 뛰기보다는 계단 오르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운동장 뛰기는 눈앞에 보이는 성취감이 없지만 계단 오르기는 한층 오를 때마다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더 적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계단 오르기는 목표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더 오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죠. 저는 공부 또한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목표 설정을 한다면 공부가 아무리 어려워도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적어지겠죠. 신입생이라면 1학년에서의 시작, 교환학생이라면 새로운 나라에서의 시작을 하는 여러분 모두 뚜렷한 목표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그 목표에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제 경험을 토대로 시험 공부를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크게 수업 시간 공략하기, 학기 중 시간 공략하기, 그리고 시험 기간 공략하기로 나누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맞는 시간표 만들기입니다. 저는 시간표를 만들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저의 평소 생활 습관이고 두 번째는 저와 맞는 강의 스타일입니다. 고등학교 시절과는 달리 스스로 시간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면서 넘쳐나는 열정으로 소화하지 못할 시간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잠이 많은 학생이 주 4일 1교시 수업을 넘는 것이죠. 물론 아침잠을 이겨내고 학교를 갈 수는 있겠지만 결석하거나 지각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출석 부분에서 아깝게 점수가 깎이는 것이니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평소 생활 패턴을 고려하며 시간표를 작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나와 맞는 강의 선택하기입니다. 고려대학교 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강의가 존재합니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의가 있는 반면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가 있죠. 또한 300명 가까이 되는 학생이 동시에 수업을 수강하는 대형 강의가 있는 반면 6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중형 강의 그리고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소형 강의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MOOC 강의가 있고요. 일주일에 두 수업 중 한 수업은 온라인으로 다른 수업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플립트 클래스의 형태가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완전히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들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업들이 존재하는 고려대학교 내에서는 자신과 맞는 수업을 선택하기가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친구들과 교수님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형 강의보다는 중형이나 소형 등의 강의를 수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친구 같은 경우에는 MOOC 강의를 수강하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지는 고려대학교에서 여러분 또한 여러분에게 알맞는 수업을 찾아 시간표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 시간 공략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 시간 공략하기입니다. 먼저 출석은 필수입니다. 물론 아프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결석을 할 수도 있고 교수님들 또한 이를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수업에 빠지는 건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늦잠을 자고 싶기도 하고 새로 만난 동기들과 친구들과 놀러가고 싶을 수도 있지만 수업에 빠지게 된다면 교수님의 설명을 듣지 못하고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쉽게 얻을 수 있는 출석 점수를 놓치게 된다면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발표와 질문입니다. 고려대학교의 대부분의 수업들은 일방적인 렉처 형식이 아닌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강의 시간 중 궁금한 질문이 있다면 교수님께 질문해 보세요. 아마 나만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강의 시간 중 교수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면 이 또한 발표해 보세요.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에게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제시가 될 수 있답니다. 또한 수업 자체가 어렵다면 교수님께 면담을 요청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같은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친구들 또는 미리 수업을 수강했었던 선배들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고려대학교 내에는 재학생들을 위한 KUPT 등의 멘토링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환학생으로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면 KUPT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의 내용은 교수님께 면담을 요청하여 완벽한 이해를 하려 노력하고 그 후 같은 수업을 듣는 동기들과 선배님들과 토론을 하며 이해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책과 자료를 정독하는 것은 수업이 어렵지 않더라도 꼭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중에 다루시지 못한 부분들은 교과서 또는 나눠주신 자료를 통해 습득해야 더 쉽게 수업에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일반 학기 중 시간 공략하기입니다. 여기서 일반 학기 중 시간이란 시험기간이라 불리는 특수한 기간을 제외한 학기 중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에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나만의 노트정리법을 성립하는 것입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우리는 전공수업과 교황수업 등 다양한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여기서 모든 수업의 노트정리가 다르다면 공부하는데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노트정리법을 만들어서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는 암기과목은 미리미리 공부해두는 것입니다. 모든 이해는 암기를 바탕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게는 7과목, 8과목씩 듣는 경우 시험기간을 벼락치기로 이 모든 것을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도전이겠죠. 또한 한 번 외울 때보다 두 번 외우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어진 일반 학기 중 시간 동안 미리미리 암기과목을 외워준다면 시험기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시험기간 공략하기입니다. 시험기간 동안 제일 중요한 건 우선순위 정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순위를 시험 시간표와 수업의 난이도에 따라 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저의 지난 학기 시간표와 시험기간 전 토요일이라는 과정 아래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이는 것처럼 저는 월요일 1교시의 경영학 입문, 2교시의 국제통상정책의 이론과 실제, 화요일 1교시의 NGO와 국제거버넌스, 3, 4교시의 마케팅원론 수업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선순위를 쉽게 생각해서 어렵고 월요일날 보는 시험의 가장 큰 비중을, 그리고 암기가 대부분이며 화요일날 보는 시험의 가장 적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70% 서수령 시험이며 완벽한 이해가 중요한 국제통상정책의 이론과 실제와 NGO와 국제거버넌스는 토요일 오전과 일요일을 활용하여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습니다. 90% 객관식 시험인 마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를 활용하였고, 100% 객관식 시험인 경영학 입문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암기해둔 게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일요일 오후에 리뷰하였습니다. 이처럼 나름의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둔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험기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출발은 항상 설레기도 한편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 내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항상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